그룹플랜 그룹플랜은 직원의 수, 성별, 나이, 결혼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. 그러므로 비용을 물어보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. 보통의 경우 싱글은 매월 나비금이 50불에서 80불, 가족의 경우는 120불에서 200불 정도가 들고 이 금액을 보통 회사와 직원이 50대 50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. 단순 계산으로 월에 150불 정도를 낸다면 1년 기준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4인 가족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